안녕하세요 애정입니다 오늘은 치토스 치킨 콘스프맛 치토스 치킨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너무 맛있어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는 많이 먹을게요 알맛이 고소해요 소스 고소한 기름 맛있다 치즈소스 바삭바삭 오징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뚜껑 바삭바삭 크리스마스 건강한 맛 매콤한 맛 쭈쭈쭈쭈쭈쭈 달콤한 맛 너무 좋아요 먹여지 마시멜로우 치즈는 정말 맛있네요 치즈가 엄청 잘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매콤한 고춧가루 매운게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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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